20일 KT는 2019 광주 피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자체 준비한 5G 네트워크와 5G ICT 체험관을 통해 전세계 관람객들에게 5G 기술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대회가 진행되는 경기장 내외부를 비롯해 주변 행사장과 선수촌 아파트, 5G ICT 체험관 등의 5G 통신만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 기간 중 KT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부대 마켓스트리트 내 운영 중인 KT 5G ICT 체험관에는 20일 개회 후 약 10일간 약 1만 8천여 명의 전세계 관람객들이 몰려 대한민국의 5G 기술력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5G AI 로봇인 기가지니 바리스타 커피 이벤트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호응을 보내 매일 200여 명이 인공지능 로봇이 만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KT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남부대 주경기장 주변에서 KT 5G로 연결된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버스에서는 이동 구간에서의 5G 서비스 품질과 미디어의 멀티 스트리밍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5G로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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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버스는 5G로 연